즐거운 세상! 해외 특집! 전세계 게임 거장들을 만나본다! 일본 게임 통신! 지금까지 일본 게임 통신에서는 일본 게임계 거장, 메탈기어 솔리드의 프로듀서 코지마 히데오! 스트리트 파이터 2를 개발한 일본 게임계 전설적인 개발자 오카부토 요시키! 버추어 파이터로 2D 게임계 3D 시대를 연 세가의 천재 게임 크리에이터 스즈키 유!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2 최초의 밀리언셀러 귀무자 시리즈로 전세계적으로 액션 신드롬을 일으킨 이나훈의 케이지와 캡콤을 액션 게임의 명가로 끌어올린 캡콤 신화의 숨은 주역 미나미 다채의 게임 세계를 살펴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은? 마하 1.2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스피드 전세계를 휩쓸며 세가의 공식 마스코트로 선정된 소닉! 바람들이 소닉의 아버지, 나카유지! 제작진은 나카유지를 만나기 위해 동경 시내에 하네다에 위치한 세가 본사를 방문했다. 나카유지가 이끄는 소닉팀은 세가를 대표하는 개발팀이다. 방송 관계자들은 소닉팀에 절대 출입할 수 없습니다. 방송 관계자는 출입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대로 돌아서야 한단 말인가? 하지만 SBS에서 오셨기 때문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소닉팀이 최초로 공개되는 순간! 놀랍게도 나카유지가 직접 제작진을 기다리고 있었다. 최고의 히트메이커, 나카유지! 소닉 시리즈 개발과 함께 세계 10대 개발자로 선고하는 나카유지의 게임 세계를 만나봅니다.